Q. 칠레의 처음으로 Q. 칠레에 왔는데 와 너무 이쁘 너무 이쁜데요? 칠레에서 잠깐 출 겁니다! 와.. 오늘 여러분 우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온라하스 웨재민 네, 여기 칠레와서 SM타운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파이팅! 칠레에 온 건 정말 처음인데 난생 처음으로 칠레에 이렇게 SM타운 공연하러 왔는데 정말 너무 칠레 팬 여러분들 만날 생각이 정말 지금 너무 두문두문됩니다 별 탈 없이 되게 즐겁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겨주세요 파이팅! We're so young We're so freaky 우리들은 둘을 같이 제 진짜를 입체 We've been screaming go Go! We've been screaming go Go! Go! To the world again N3! 안녕하세요 N3입니다! N3이요! 진짜로! 이 반 출근 끝 내 자장 스테이지 We go up We go up Up Go up We go up Go up We go up Here we go Here we go We go up We go up We go up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시내에 처음 와봤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굉장히 맑은 하늘이 저한테 너무 인상이 좋았고요. 많은 팬분들이 여기 와 계셔가지고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고 되게 설레이면서 그때 많이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유리. 내 엑스트라 리아는? Te amo. Gracias. 안녕하세요. 재밌다. 팬분들이 지금 공공 너무 좋아서 무대 진짜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llo. My name is Amber. 잘 있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게 놉시다. 4, 4, 3, 2, 1 Better see the body Better see the body on 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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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 it Biz 1, 2, 2, 3 한 장면 4, 3, 4, 2 1, 2, 3 1, 2, 3 2, 4, 3 1, 2, 3 1, 2, 3 실내에서 첫인공 여자는 무대인데요 제가 처음에만 설레이로서 너무 기대가 많아요 멋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칠레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펑크라잉나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솔로로는 칠레에 처음 와가지고 등장된다 이거 빼놨어요 옳아! 옳아 요소이키! 니가 떠난 이 공간속에 못 있겠어 더 못해서 셔쳐간 해 기분 못한 크리스마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yeah 더 이새산 척하네 더 원하게 될테니 더 타오르겠다 설레이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왔을 때 실내에서 되게 환영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기대가 되고 사실 저보다 먼저 우리 멤버 키영이 무대를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환영해주셔서 저도 좀 환영받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빼빼로 우리의 신앙이 빼빼로 우리의 신앙이 빼빼로 우리의 신앙이 빼빼로 내가 날 사로잡은 웃음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 일상으로 연주ante 산티아고! 안녕하세요, 저는 태민입니다. 많은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반겨주셔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더 오랜 시간 좋은 추억 만들어보고 싶습니다.